이제 드디어 생존 훈련을.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에 재난 상황 중에서 지진이 났을 때 퇴피를 해야 되잖아. 우선 머리를 갖다가 감싸줘야 돼. 머리 머리. 맞아요. 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는 않잖아요. 이거 좋다. 잘 배워야겠다. 판대기를 준비했단 말이야. 그걸 들고 달리는 거야. 또 판을 들고 달려요? 그렇지.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. 일단 번호 이쪽으로. 하나씩 들어봐. 이거는 지진이 났는데 멀쩡히 서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. 안 되죠.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하고. 아삭아삭. 알밉게.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가야 돼. 그대로 나를 따라온다. 잡아. 야. 어떡해. 낮은 자세. 시작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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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어머. 끝이 아니야. 돌아야 돼. 아삭아삭. 나중에 숨기네요. 어? 자 다시. 또 해요? 자 다시. 어이. 서지 마 서지 마. 또 낮춰. 낮춰 낮춰. 어? 선생님도 약간 올라가시는데. 낮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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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낮춰. 돌아와, 한 바퀴 더. 한 바퀴 더. 용기증, 용기증. 아직까지 괜찮아. 눈동자 확인. 좋아, 가. 좋아, 자세 제일 좋아. 도났죠, 도났죠. 그토록 도났죠. 이 노비의 웬컴 생기요. 좋아, 좋아, 좋아. 다리 아파. 어떡해. 이게 생존훈련 맞습니까? 맞아. 죽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캠핑이야.